우리가 교과서에는 한무제가 조선을 침립하고 거기에 한사군을 설치했다 이렇게만 단순히 나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바로 한무제가 쳐돌으니까 바로 망한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고조선이란 나라는 나라는 중국과 싸워 가지고 1년 동안을 싸웁니다 중국의 한무제의 군대 5만의 군대와 1년 동안 싸웁니다 이 1년 동안은 싸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또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고조선이 단순히 우리 역사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히 조그만 나라 소국 이렇게만 치부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 더군다나 한무제가 한사군을 설치하기 직전에 조선을 멸망시켰다고 했는데 그 멸망시킨 거기에 논공행상을 합니다. 고조선을 멸망시켰고 거기에 논공행상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한무제가 자신이 거느렸던 양복이라든지 순체라든지 이런 한나라 장수들을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잘못 수행했던 거죠. 전쟁을 이겨서 조선을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잘못 수행한 죄로 예컨대 순체 같은 경우는 깃이 목을 매달아서 시장에 매다는 그런 처형을 했고 그다음에 양복은 그나마 돈으로 성량을 받아가지고 서인으로 강등시키는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이외에도 그전에 공선수라든지 위산이라든지 이런 장소를 다 처단을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결국은 나중에 그러면 제후로 봉황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조선이 멸망한 것은 중국의 무력에서 멸망한 것이 아니고 그 내분에 의해서 위만의 세력과 지배층의 세력과 고조선의 유신들 사이에 내분에 의해서 조선이 멸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조선에 항복한 장수들과 또는 신하들을 제후로 봉하게 됩니다. 그 제후를 봉하는 지역이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바로 지금 나타나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산동반도에서부터 대체적으로 발해만을 끼고 있는 이 지역이죠. 저기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한사군을 설치했으면 대개 그 지역이 어디가 됩니까. 우리 평양 지역이 돼야 될 텐데 전혀 생각지도 않든 산동반도에서 발해만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고조선의 위치라든지 또는 한사군의 위치에 대한 추정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봐야 될 이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